시끼리 서울 또 열심히 해 마지막 est 이 영상도 찍고, 랩이도 쥔야 이 영상도 찍고, 랩이도 쥔야 도시락해서 미국에서 나온 것이죠 그래서 또는 누나가가야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것만으로는 저는 이벤클로 하나가 왜 러가야 이제 ich때 러가게 해주는 meta가 되었어요 나는 그 가게 이 저의 개인은 바닥에 배의받는 이제 우겨 나는 예수님에게 binge Ramen 그렇게 지역 선생님과 함께 편지로 하고 학생들과 함께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